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역경선에서 김두관 후보가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당내 소수 강경 개혁의 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렇게 해서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봉주 후보가 김두관 후보가 분열적 발언한 거다.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해야죠. 이거는. 전과가 있잖아요. 쓰레기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취소하고 지우고 사과까지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두관 후보 자체가. 그래서 같은 진영 안에서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감정선을 건드는 듯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당원들을 비판할 때는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는 좀 점잖은 표현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김두관 너 민주당 나가. 너 우리 편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을 지키면서 좀 공격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시네요. 쓰레기 집단이라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집단 쓰레기라고 얘기했지. 죄송해요. 정확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고요. 집단 쓰레기 쓰레기 집단. 뭐가 다르지? 어쨌든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김두관 후보 나오면 안 된다. 안 나오는 게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게 이런 딜레마적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팬덤도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랑 누가 제일 잘 싸울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최고위원들도 지금 후보들도 그렇게 지금 많이 그런 식으로 많이 뽑히고 있잖아요. 순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부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적절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팬덤 정치라든지 이런 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략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김두관 후보는 서사가 없어요. 본인이 사실은 친명 쪽에 가깝게 완전 찐명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붙어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뜨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상황이 아니었고 나올 했으면 내가 윤석열 정권과 더 잘 싸울 수 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전략이 완전 잘못됐다 지금. 누가 이거 선거 캠페인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재명 후보가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김준일 평론가 하는 말이랑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총구를 밖으로 겨너라. 그렇죠. 윤석열 정권과 누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가. 이 경쟁을 민주당 지도부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보다는 내가 더 윤석열과 잘 싸울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당원들의 평가와 선택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 전당대회나 경선 같은 걸 하면 서로 감정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선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인데 경선을 통해서 시너지효과 외연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막 갉아먹어요. 서로 감정만 쌓여가지고. 그래서 단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출마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선을 이미 좀 넘었다.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충남과 충북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각각 89%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누적 득표율이 90.41%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충청에서 9%대 기록하면서 누적 득표율 8.36%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최종적으로는 80% 중반을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거다라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미묘하지만 90일에서 90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8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맞추는 겁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여론조사까지 들어가면 아마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80% 중후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내부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는 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이제 공산당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90%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데 내부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다시 확인한 거다. 그리고 당대표 리더십이 더 공고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온도차가 극명하다. 그리고 당원들은 선택의 지금 폭이 별로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두관 김지수 이재명 셋 중에 누구 뽑을래 하면 웬만한 당원 특히 민주당 당원들한테는 그냥 이재명이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를테면 박용진 뭐 이런 분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상징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박용진도 공천받는 그런 당을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렇게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게 논점이 생기는데 지금 김두관 후보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은 잘해 주셨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투표율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지금 30% 초중반에 그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 65% 내외 당원들이 왜 투표를 안 했냐.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지 않다. 끼고 싶지 않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완곡한 표현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한 40% 이상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고위원 경쟁이 상당히 뜨거운데 지금 순회 경선에서 지난주까지 4위였던 김민석 후보가 주말 경선에서 1위 차지하면서 누적합계 2위를 올라섰어요. 1위는 정봉주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영향이 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면 20회 경선 끝난 뒤에는 김민석 후보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유튜브 방송에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 선거 총괄 본부장이다. 당대표 선거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를 신경을 못 쓴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김민석 의원이 이 중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선수도 많고 그리고 인지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1등을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초반에 고전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선거인당 규모가 커져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오면 특히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가 점점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이거는 뇌피셜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본인 옆에 투샷으로 정봉주하고 찍히는 걸 정말 싫어하는구나.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로 김민석 후보 도와주는 거는 저는 반칙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tv에 다 출연을 하기는 했지만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불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논란이었는데 이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해주면은 글쎄요. 이거는 월권이고 이건 진짜 반칙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정봉주가 싫은 거다. 저는 뭐 그렇게 그냥 뇌피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한번 재미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본인의 차 안에서 최고위원들 후보자들을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평식으로 유튜브 방송을 했잖아요. 김민석 편과 정봉주 편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정봉주 편은 되게 제가 보는 내내 힘들더라고요. 어색하고 억지로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명심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분을 이재명 대표 좋아하는 당원들이 2등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또 당연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좀 전에 페이스북을 다시 하셨네요. 또 중앙정치 끊으시겠다고 하신 분 아닌가요 그분. 이 암울한 니전투구의 시대를 어찌 넘어가야 하는가라면서 다시 참전. 탐전하셨습니다. 이게 당분간이 누가 당분간. 아 이틀? 이틀이었나? 아니요 한 6일 만에 다시 나왔네요. 아 그래요? 일주일은 참으셨. 일주일 가까이 참으셨네요. 화이팅. 아 뭐 말을 좀 하기가 그런데 뭐가 뭐를 끊지 뭐 이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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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